오늘은 주방이 깔끔해지는 가성비 좋은 아이템 소개해 드릴게요 고무나무 접시 스탠드 2,000원 입니다 천연 고무나무로 만들어진 접시 코지인데요 베트남 제품으로 매끄러운 재질에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졌더라구요 7개의 봉이 있어 6칸을 꽂을 수가 있어요 총 길이 30에 12cm고 높이는 9cm로 바닥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있어 안전해요 싱크대 선반에 넣고 사용하기도 좋고 테이블 위에 놓아도 멋스럽습니다 24cm의 큰 접시도 잘 받쳐줍니다 봉 자체의 높이는 7cm 이지만 안정적으로 잘 받쳐 주더라구요 15cm 정도 되는 온폭한 그릇도 스탠딩이 가능해요 15cm 정도 되는 온폭한 그릇도 스탠딩이 가능해요 15cm로 얇은 접시들은 두개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추럴한 우드 색상이 편안한 느낌을 주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아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빙보드와 간식을 줄 때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편안한 우드의 고프를 잘 받게 될 것 같아요 난리에 올려놓은 동네는 힌트. 난리에 올려놓은 동네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야채의 고프를 잘 먹었습니다 준비한 놀이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이 달고 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바로 꺼내 사용하니 편합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천도복숭아는 당도가 높고 향기가 좋아 아이들도 좋아해요 칼륨이 많고 피로회복에도 좋으니 챙겨드세요 맛있지? 원래로 먹으면 식당에 불편한데 잘라서 먹으니까 간편하고 맛있다 그치? 달콤하고 바삭해서 자꾸만 먹고 싶어지는 식빵 팝콘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팬에 버터를 넣고 식빵을 잘게 잘라서 구워주세요 더 작게 잘라주셔도 좋고 노릇해지면 약불로 줄여주세요 은은한 갈색이 되면 완성입니다 우드 스탠드는 주방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원목이라 인테리어 효과로도 좋아요 식빵 팝콘을 접시에 담아 잠깐 식히면 바삭하게 드실 수 있어요 우드 접시 스탠드는 모서리가 둥그러서 접시가 상할 일이 없고 견고하고 습기에 강한 고무나무라 내구성이 좋아 공간 활용에 좋아요 튼튼하고 모던한 접시꽂이로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오늘도 알뜰한 하루 보내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